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0월 23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3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가? 그 노래라는 것은 항상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절하고 싶을 때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라 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건 우리의 손바닥이건 우리의 몸짓이건 우리의 관계이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전쟁을 나아갈 때에 찬송하지만 전쟁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며 요나서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으며 나라가 망하였을 때 예르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애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송하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평기자는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불렀으며 요나가 불렀으며 바울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다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며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이 존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기에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결코 행위로 받은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교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나 정직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공의 속에 하나님의 허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두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리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폐기하지 않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이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여호와 곧 이스라엘과 언약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지으신 세상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암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이를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사람이 만들 수 없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성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삶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육신으로 살다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세상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어떤 어두움보다 하나님은 더 밝으시며 어떤 장애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정령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환란에 피난처시여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각 가정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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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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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